김은경의 운명입니다.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. 박사님 구속여부 어떻게 보시나요? 잠시 후 10시 반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관이 전현직을 통틀어서 영장실질심사까지 가는 사례가 처음입니다. 그리고 이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의 혐의 내용이 지난 정부의 조윤선 장관과 조금 닮아 있다. 그런 면에서 전 정권과의 어떤 차별성 문제, 이런 문제도 오늘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은데요. 김은경 장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거든요.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산하기관 임기가 되지 않은 장관들을 코드에 맞춰서 찍어내기를 했다라는 이런 대목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당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가 당연히 체크를 해본 체크리스트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만 일단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이것을 블랙리스트로 보고 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. 만약에 김은경 장관의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것은 법원이 인정하는 혐의가 되고 또 검찰 측에서는 그 칼날을 청와대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여요. 김은경 장관이 국회에서 사실상 이 산하기관 인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. 이는 청와대의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고 실제로 지금 청와대 행정관이 일거수일투족을 지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어디로 튈지 오늘 10시 반의 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매우 주목됩니다. 김은경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지켜보셔야겠습니다.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.